오늘은 마지막 장,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뽀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리뽀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리뽀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자시피 보금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예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빌립보소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서신인데 빌립보소 1장, 2장, 3장, 4장이었을 때까지 샤드바울은 계속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가 빌립보소를 쭉 공부해보면서 아마 중간에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해서 여러분 조금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목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기쁨을 찾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쁨 성장이라는 제목을 했고 오늘은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구속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마음껏 복음을 들고 바깥에 나가 전도할 수 없이 구류 생활을 했어야 했었지만 바울 안에 멈출 수 없었던 끓어오르는 이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속에서도 이 빌립보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계속 그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장 마무리하면서 그 기쁨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우리 그때 이경철 목사님 모셨을 때 우리 뭐가 바뀌었대요? 신분이 바뀌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얻은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 되어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생명도 새롭게 얻은 인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이 길, 놀라운 자녀된 삶의 축복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어떤 슬픈 일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말은 또한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애써 슬픔을 억누르고 슬픔을 참는다라는 이런 의미의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픈 사건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풍성한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슬픔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밀쳐오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기억하고 그 풍성한 기쁨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슬픔을 이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겨울인데 겨울되면 흰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흰눈이 팡팡팡팡 올 때를 생각해보세요. 눈이 계속 내릴 때 눈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 흰눈이 내린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흰눈 내리고 나서 한 이틀, 삼일 지나고 나면 막 질척거리고 거리가 다시 더러워지긴 하지만 흰눈이 소복이 쌓일 때 그 흰눈 내린 세상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하얗게 흰눈 내린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그 세상 바라보면서 하얗게 소복이 내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더러워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흰눈이 소복이 내리고 하얀 눈이 내릴 때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생각하냐? 아 아름답다, 세상이 하얗네, 세상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뻐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하얗고 세상이 깨끗해서 우리가 아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흰눈 내린 세상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도 많고 더러운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뭐예요? 흰눈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쓰레기의 모습이 감춰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슬픔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슬픔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은혜가 내게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잠 아니 뭐예요? 이 슬픔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리시는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의 축복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묵상할 수 있는 인생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 이유는 자족하는 사회입니다. 11절, 12절, 13절이 있는데요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차할 줄도 알고 풍프에 차할 줄도 압니다. 모든 형편에 차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바울은 저절로 자족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웠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족은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세요? 우리는 착각해요. 자족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면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은요,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족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은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자족은요,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금까지 태어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저 힐튼 호텔? 딸 정도 되는 페리스 힐튼 같은 여러분, 신의 딸이 아닌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자족을 알까요? 여러분, 자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모든 것들이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되는 사람은 자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어의 의미 해석이 되지 않아요. 자족은 언제 생겨나냐면 내가 풍성했다가 내 인생이 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바닥을 쳐서 바닥 밑바닥에서 한참 헤매 없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없는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그때 그 시절에 그거를 내가 아, 뭐 이런 거를 먹어 하고 했던 그런 것이 굉장히 고급진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웁게 되면서 아, 그때 침대에서 잘 때 참 그 침대 좋았는데 그죠? 이 침대고 뭐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그게 좋았던 거를 알게 되고 그게 감사한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있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감사한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 가운데 있다가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또 궁핍 가운데 여러분, 그 뭐죠? 쇠도 온전하게 단단해지는 쇠가 쇠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차가운 물에 넣어서 치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당당당당당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온전한 쇠의 모양으로 쇠도 자기가 온전한 쇠의 모양으로 되기 위해서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벼려지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요 자족이라는 것은 풍부에도 처해보고 곰피패도 처해보고 그러면서 또 다시 풍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에도 서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실패의 나락으로도 떨어져 보면서 뭘 배워요? 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내가 풍부의 채에 있다가도 밑으로 곡선이 꺾여지더라도 우리는 뭘 느껴요? 그거를 지나간 인생은요 뭘 느끼냐면 꺾여지더라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낮은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는 편리함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돈이 다 사라지더라도요 낮은 자리에서 편안함이 아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평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뭘 생각해요? 내일을 향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나에게 날개를 치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는 소망함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낮은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곡선을 타면서 경험을 통해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학습 속에서 자족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죠?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의 부모가 그래도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유학 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그 부모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뭘 경험해요? 철저한 가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다시 나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뭘 배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뭘 배웠다고 얘기해요? 자족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배울 때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배고픔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기근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가난 속에 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기근의 영에 의해서 기근의 영에 잡아먹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가난해서 가난해서 정말 도와줘야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기근의 영이 들었어요 기근의 영이 들어서 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24시간 내내 뭘 묵상하냐면 나는 가난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24시간 이걸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근의 영에 든 사람 가난의 영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가난해지면 기근의 영에 찌들리게 되고요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의 영에 찌들리게 돼요 그래서 자족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예요? 내 가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면 당장 부여함으로 바꿔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부르지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이 정말 로또를 맞든지 대박을 맞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부여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여함으로 당장 바꿔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2절 말씀을 주의해서 기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궁핍의 차하고 풍부의 차할 줄다 합니다 나는 배부르든지 고프든지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의 차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법을 배운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자족하는 비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아무 일도 감당을 못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요 가난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뭘 보냐면 나는 너무 가난해 너도 너무 가난해서 나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자기 능력을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아 이 능력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데 가난의 영이 찌들리면요 기도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아 하나님 능력 부으셔서 내가 힘있게 나아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하나님 그냥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능력을 부어주셔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12절의 조건이 있다라는 것 풍부의 처에도 감사합니다 가난의 처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어떠한 것에 처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 가난 속에서도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며 풍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내게 너무 넘쳐나는 것들로 교만치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저는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병약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당장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뭐예요?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뭐예요? 만족해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전체를 이어서 정리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배부를 때도 승리했고 배고플 때도 승리했다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고 배고프다고 비굴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는 평온함과 기쁨이 있었다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알금 가난을 부로 바꾸실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요 병약한 나를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병약한 가운데 둘지라도 병으로 인하여 내가 그 병의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의 삶이에요 따라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족하는 삶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비법이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빌리뽀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 1장 21절 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족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였냐면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살았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의 차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부여하여 짓지만 그걸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곳에 있었든지 자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족이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족하지 않는 인생의 대부분 안에 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혹은 내게 사는 것이 자녀가 술술 잘 풀리는 것이니 혹은 내게 사는 것이 40평대 내 아파트를 얻는 것이니 뭐 이런 걸로 우리의 삶에 그런 걸로 고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쁨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뭐예요? 아파트 내 아파트 내 자녀가 술술 풀리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내게 돈이 많이 부어지는 것 이런 것들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놓쳐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왔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돈 자녀 그 다음에 내 집 내 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안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나는 날마다 고생하는 팔짱 가보다 하면서 맨날 그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인생과 늘 함께 가시는 분이시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내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들었을 때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빛부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상실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근심이 막 몰려올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심히 근심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심히 근심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심히 근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남편 자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황 앞으로 뭐를 갖고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오셔야 돼요 십자가를 가져오시고 나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으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분이신데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길들을 여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잃어버렸던 소망이 생기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으십시오 두 번째 이 기쁨의 비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비결이 뭐냐면 나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살로니가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16절까지 여러분 기쁨의 비결 뭐냐면 나눔의 삶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오셨던 분 아시죠 나눔 커뮤니티 27살 먹은 젊은 청년이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송주현 전도사 자신의 나눔의 삶을 통해 자신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이야기하고 간 게 뭐예요 나눔을 넘어서서 뭘 이야기하고 미친 나눔까지 가야 된다 사과 두 개를 쓸 때 하나 나누는 거 나눕니다 그 다음 사과 한 개가 있을 때 반쪽 나누는 거 나눕니다 그러나 사과 반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또 반을 나눠서 주는 거는 뭐라고요 미친 나눕니다 반쪽이 있을 때 나눠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밖에 없을 때 근데 그것까지도 줄 수 있을 때 미친 나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자기가 이 미친 나눔을 시작했을 때 일단 하나님이 자신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따라 자기의 몸이 먼저 순정하고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3세기에서 온 사람들에게 당을 사줘야 되겠다 한 열 몇 명 모았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전체 다 사주라 해서 그 돈이 얼마 들었다고요 60만 원이 들었는데 자기 수중에 있는 게 얼마였다고요 15만 원이 있는데 일단은 전화를 해서 60몇만 원씩 닭을 튀겨놔라 해놓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두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얼마를 주었다고요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하나님 모아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연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순정하고 전화하고 딱 하고 딱 내리고 그 다음부터 돈이 저쪽에서 그냥 갑자기 막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청년의 미친 나눔의 이야기가 이제 막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눔을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셨던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와 20대 청년이 저렇게 하다니 정말 이 다음 세대의 하나의 큰 어떤 희망을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청년이 요즘 젊은이들 답지 않게 굉장히 밝고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여기에 보면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눌 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녀님이 그리로 못 가도록 막은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와 넘어와 해서 어디로 가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자마자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그리고 감옥이 진동하고 막 그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간수의 집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바오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채워 불과 얼마 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는 복음을 받는 수혜자로만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오를 선교사에게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이 읽었던 14절,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여러분이 내 환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이 내 환란이라는 것은요 지금 사도바오를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계속 원조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고 15절은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사도바오를 2차 전도형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도와줍니다 성교 자금을 계속 도와줘요 그러한 일들 그리고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사도바오를에게 성교 지원을 계속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오를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환란에 함께 동참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나눔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여기서 정리하면 사도바오를 보금사에게 동참했죠 두 번째 고린도 후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주려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랬을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교회가 어디인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힘에 부치리만큼 어떻게 해요?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돕냐면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 쓸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공급해줘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나눔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할 때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많은 헌금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과 경제력이 좋아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극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이들이 원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처지 가운데 눌러앉아가지고 한탄하고 저주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시련 속에서 기쁨을 추출해내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가난 속에서도 나눌 것이 있는 부요함을 바라봤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뭐가 있었대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여러분 시련이 많은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20일 동안 정말 비가 계속 오다가 중간에 하늘이 개이고 갑자기 햇볕이 쫙 나요 햇볕이 쫙 나면 여러분 뭘 느껴요? 그 햇볕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풍족한 데서 나오지 않아요 감사라는 단어는 매우 매우 역설적이게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절대적인 궁핍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라는 너무나도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밀어넣으신 줄 아세요? 역경지수가 높은 자리로 밀어넣으세요 역경지수가 높은 자리로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뭘 깨닫게 되냐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역경지수를 높일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의 지수도 역설적으로 높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리포 교인들이 그래요 가난 속에서 그들은 시련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우리 안에 잠깐 잠깐 부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 시련 가운데 가난 속에서도 입히시는 은혜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주시는 은혜 비가 내리는 장마 가운데 뽀송뽀송한 햇빛이 잠깐 잠깐 비쳐서 우리의 옷을 말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햇빛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빌리포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역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한 자이며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역설이에요 인간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리포 교회의 교인들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지만 시험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삶이고요 가난 가운데 있지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 이것을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인 재물을 정말 향기롭게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를 때요 그 하나님 뭐라고 받으시냐면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과부의 두 랩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과부의 저 헌금을 뭐라고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게 역설 그것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공핍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오히려 위로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므로 나와 동일하게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을 당한 사람에게 어깨에 손을 얹어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참 놀고 있네 그래요 지처진 지코가 석자인데 자기 처신도 못함 이거는요 정말 그들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난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 속에 있는 자매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위로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그것을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려한 거 드렸다고 하나님 감동 받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설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산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소유 아니에요 진짜 재산은 나누어 준 것이 진짜 재산이고 진짜 재산은 뭐예요? 사랑한 기억들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리 쥐어짜도 쥐어짜도 도저히 나누어 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누어 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풍성한 인생이 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고 우리 모두는 도움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나는 작은 것을 나누었지만 받는 사람은요 나눔을 받는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송주현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 삼선 슬리퍼 말하자면 아이들 말로는 삼디다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디다스 줄이 세 개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 삼선 슬리퍼가 세 개 있는 것을 삼디다스라 그러거든요 삼디다스 슬리퍼 자기 280 그거를 누가 훔쳐가가지고 그거는 문방구에서도 살 수 없는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희귀 아이템인데 자기가 이제 마트에 가서 사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슬리퍼 살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맨발로 화장실에 있는 물 위를 걸어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물 위로 걸어 다닌다 그러잖아요 물 위로 걸어 다니는 친구가 생각났다잖아요 그래서 단지 자신은 자기 슬리퍼를 살 때 그 친구가 생각나서 삼천 원을 터드려서 친구 슬리퍼를 사서 그 친구에게 줬는데 뭐예요? 슬리퍼가 너무 필요했던 친구잖아요 누가 물 위를 걷고 싶어서 걸었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물 위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그 고마움을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서로 연결하는 동력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누군가의 필요를 자세히 보고 그 사람이 필요를 작은 것이지만 치워줬을 때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대원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책도 사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대원 1학년 때는 공부만 해야 되고 이제 전두산님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공부만 하는 그때 시절이었는데 돈도 없어 책 살 돈도 없어 책은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보면 공부하면 돼요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대출하고 그날 반납하고 그 다음날 또 대출해서 보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내가 대출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죠 책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돈도 이제 교통비도 써야 되고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뭐였냐면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마이마한 돈이 이번 달에는 필요해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있는데 제 친구 한 명 중에 늘 기도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기도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우리 이제 장신대 가면 지금은 많이 달라진 기도탑이라고 있어요 주기철 기도탑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기도탑인데 그 기도탑에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개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서로 이제 자주 마주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인데 달려오는데 뭘 하얀색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얘가 얘는 이제 대학교를 장신로의 신학 대학교를 나오고 기독교 교육학과를 했기 때문에 신대원 1학년 때 이미 이제 돈도 사러 나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사례비로 봉투에다가 담아주던 시절이었어요 돈을 이제 했는데 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랬더니 어 나 사례비 받은 건데 11조 떼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돈을 너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 하면서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11조 빼고 15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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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 빼고 13만 5천원 이렇게 딱 들으면서 아마 네가 필요해서 주라고 하는 것 같다. 받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또 하나는 제가 먹을 게 개끼니를 계속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를 잘 아셨던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수시로 오셔서 뭘 해주셨냐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도 듣고 그 교회에서 교사로 섬겨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수시로 오셔서 배고플 때마다 불고기 사주고 배고플 때마다 삼겹살 사주고 그리고는 장신대 오시면 조용히 와서 주머니에다 뭐를 이렇게 찔러 놓고 가세요. 찔러 놓고 가고 주머니에 빼보면 돈을 이렇게 찔러주시고 가세요. 필요한 것 쓰라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걸 목사님이 내 주머니에 돈을 찔러줬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목사님이 수시로 나에게 불고기를 사줬다라는 거 그리고 데리고 가서 삼겹살을 사줬다라는 건 이거는 지나놓고 난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이 찔러주는 작은 돈 하나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뭐로 느껴지냐면 아 하나님이 까마귀로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금식할 때 외에는 한 번도 한 번도 저를 굶이신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잘 먹이시는지 진짜. 그리고 화장품이 떨어질 때 쯤 되면 여학생 기숙사에 보면 누가 쓰다가 버린 꼼백도 화장 있으면 남은 여분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쓰려가지고 이렇게 바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게 공룡으로 자기가 안 맞는 옷은 벗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써 놓고 수시로 내가 주소에 입었거든요. 다만 길이가 짧아서 어려운 건 있으면 제가 지금보다 더 말랐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키 작은 사람들 다 입어도 허리가 제가 컸거든요. 그 사람들 허리가 하도 가늘아가. 다 이제 주소에 입고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삶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책임지신다라는 굉장히 큰 확성기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작은 것을 나눌 때 심지어는 나눌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린 시간이라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살리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가가 뭐냐.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가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내 필요를 채워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로또를 긁어서 로또를 당신대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중요한 게 need. 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잖아요. 삼시세끼 먹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 가스비 내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 등록금 내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가식 없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요. 어떻게 해요? 왼손이 아른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반드시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조용히 모르게 정말 저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섬기는 것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조용히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저 사람이 잘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선순환. 이게 놀라운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인생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면 축복의 말과 봉사의 손길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 또 나누어 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요. 들은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하는 대로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조용히 섬기면 내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나눔의 비법, 섬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보여주고 또 자녀들이 또 함께 그 삶 안으로 초청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포 교회가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했더니 이들의 영향력이 빌리포 교회를 넘어서서 어디로 뻗어나간 줄 아세요? 마게도니아 전 지역으로 뻗어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섬기겠다고 섬겼는데 나는 단지 작은 것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섬김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뭘 본받았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동일하게 뭘 배웠어요?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는 법들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에너지를 내 자녀에게만 국한하지 맙시다. 나의 에너지를 내 남편에게만 국한하지 맙시다. 나의 에너지를 내 인생이 좁은 시야에게만 국한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에 붙이지만 나를 넘어서서 타인을 향해 축복하고 나누고 흘려 보내는 삶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수원에 왔더니 정말 조용하게 진짜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곱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추간합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또 우리 비전헌금 가운데 우리 나눔으로 쓰잖아요. 가난한 곳에 흘려보내잖아요. 비전헌금 만원도 좋고 오천원도 좋고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몇천 은혜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축사하여 떼어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해요? 열두 광줄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빌리포 교회처럼 나누고 성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